12월 31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각종 요금감면을 통합신청하는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시범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난방비와 전기, 도시가스 요금감면 자격을 가진 대상자가 주소를 이전하면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다시 신청해야만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복지 대상자와 보훈 대상자,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이런 요금의 감면 대상입니다. 요금감면 가구 수는 지난해 말 388만 가구에 달했는데요. 행안부는 대상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난방비부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전기, 도시가스 요금은 내년 3월부터 통합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내년에는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두가 정부 24에서 요금감면을 통합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직접 짠 청년자율예산 278억 원이 내년 시 예산에 반영됐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자율예산은 청년들이 청년 정책을 직접 기획, 설계해 제안하고 실제 예산 편성까지 주도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총 32개 사업에 278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눈에 띄는 사업으로는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나눔카 전기차 활성화 지원 등이 있는데요. 예산 편성 전 과정은 서울청년시민위원이 주도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만들며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을 위촉했는데요. 청년시민위원들은 지난 7개월 동안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청년위원들의 활동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를 위해 제4차 서울청년시민회의를 열고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논의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청년참여와 청년자율예산 명문화,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운영, 청년참여지원협의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데요. 서울시는 내년에는 청년거버넌스와 청년사업의 기반을 자치구 단위로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구 청년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16개 자치구와 서울시 자치구 청년정책 공동포럼을 공동으로 열 예정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폐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